안녕 나의 그룹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 우리가 잃어버린 따뜻함에 대한 다정한 질문이자 탐험이다 질문이 가득한 소녀의 내면은 꿈이 되고 현실과 꿈이 뒤섞인 세계의 언어는 춤이 된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동화적 여정 속에서 무대 위 존재들은 잊어버린 혹은 잃어버린 어떤 순간들을 만난다 그것은 어쩌면 그르메이자 소녀 자신 모두의 자기 자신 당신에겐 무엇이 없나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무엇을 찾고 싶은가요? 무엇을 잃어버린다 뉴욕